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3.1%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달 18일 고용호등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발표했습니다.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, 민간기업 총 3만 478곳이 해당됩니다.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.02% 증가한 3.1%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전 부문에서 중증 여성장애인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해 중증 장애인 비중은 31.9%로 전년 대비 2% 늘어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. 이는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 장애인 비중 30.8%를 상회하는 결과입니다. 또한 여성장애인 비중도 26.5%로 집계돼 전년 대비 0.8%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.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나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.89%로 전년 대비 0.02% 하락했습니다.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이어졌던 민간기업의 경우 군무별, 업종별로 회복 속도가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. 이번 결과에 대해 고용호동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 복지TV 뉴스 박진용입니다.